대학이 학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습니다. 폐교한 17개 대학 중에서 무려 13개가 횡령 비리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한중대학교입니다. 여기도 학교가 폐교된 지가 제법 지났습니다. 누군가 이 학교에 무슨 억화심정이 있는지 경비실 유리창을 돌을 던져서 완전히 박살을 내놨습니다. 한국과 중국 앞글자를 따서 한중대학교로 이름을 지어놨고 학교 이름 명문 표기도 중국식 발음으로 적어놔서 상당히 당시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읽어보면 한중대학교가 아니고 한종대학교, 완전히 중국사람들이 읽는 그런 발음을 그대로 썼습니다. 동해시에서 유일하게 있었던 4년제 대학교가 6, 7년 전에 폐교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도 처음부터 4년제 대학은 아니었습니다. 1991년 동해시문대학으로 개결을 해가지고 99년에야 4년제 대학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4년제로 성격이 되고 나서 학교 이름은 동해대학교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 한중대학교로 학교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이 앞으로 큰 시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국내 유일하게 중국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서 만든 대학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중국 인구는 10억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석의 소리가 있죠. 중국 사람한테 껌 하나씩만 팔아도 떼돈을 벌 수 있다. 총장은 학교 이름을 한중대로 바꾸고 중국 유학생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전체 학생의 3분의 1을 중국 유학생으로 채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학생 채우기에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신입생 모집할 때 정원을 넘어서서 학생을 선발했답니다. 한마디로 졸업장 장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다발 싸들고 와. 그러면 우리가 졸업장 알아서 챙겨줄게. 졸업장 팔아서 돈 많이 벌 생각만 하는 그런 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산속에 지어놨다 보니까 저 아래 건물로 내려가는 계단 한번 보십시오. 제가 봐서는 한 200계단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강의장 한번 올라가려면 등산을 꼭 해야 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상당히 체력단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학점도 엄청 잘 듣습니다. 전체 학생의 54%가 A학점을 받았습니다. 폐교할 당시에 학생 수는 1000명이 약간 넘었답니다. 그 학생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은 이렇게 도서관이 텅 비어있습니다. 한창 잘나가던 시기에는 학생이 2000명 가까이 됐었답니다. 교직원들만 해도 166명. 야 그런데 총장의 이런 횡령 몰랐을까요? 알겠죠? 알아도 말 못합니다. 총장은 절대적인 권력자이기 때문에 총장한테 밑보였다가는 바로 모가지 날라갑니다. 출생률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도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2000년만 해도 학령 인구가 1100만명이 넘었는데 2022년에는 750만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100만에서 750만명으로 주는데 22년이 걸렸습니다. 갑자기 학생이 줄어든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 이후에 문 닫은 대학은 17개입니다. 그런데 무려 13곳이 총장의 횡령 때문입니다. 이 대학도 총장이 엄청나게 횡령을 해가지고 마침내 관선이사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자산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되살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대학도 교육부에서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했는데 2등급을 받아가지고 결론적으로 퇴출이 됐습니다. 대학이 망하고 나서 중국의 어느 대학에서 이 한중대를 인수하기 위해서 실사까지 왔었는데 결국에 매각은 무산이 됐습니다. 월급을 못 받은 교직원이 108명이나 되고 체불된 임금이 무려 448억이나 된답니다. 교육부에서 총장한테 빨리 임금 체불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는데 총장은 배째시오 이렇게 버텼답니다. 이 체불임금도 결국에는 우리 세금이죠 교육부 예산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이사장이자 총장인 홍모씨는 학교돈 379억을 횡령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 사실을 알고 홍모 총장한테 빨리 횡령한 교비를 메꿔너라 이렇게 13년 동안 독촉을 했는데 총장은 들은 채도 안하고 배째라식으로 버텼답니다. 이런 횡령을 한 범죄자 총장들은 발각되자마자 바로 고발해서 구속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우리 교육부도 참 인정이 많습니다. 총장이 그렇게 배째라식으로 버티다 보니까 결국에 교육부에서 2017년에 한중대 학교 폐쇄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학령인구는 서서히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 줄어든 건 아닙니다. 이 학교가 망한 것도 학생이 확 줄어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돈을 빼먹는 총장,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서 학교가 망해버린 겁니다. 이런 횡령사고 없이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됐다면 학생 수는 조금 줄어들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폐교될 정도로 위기가 닥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요즘은 정부에서도 대학지원금 엄청나게 줍니다. 웬만해서는 학교가 망할 수가 없죠. 학교가 폐교가 되자 가까운 충청도 대학으로 전부 편입을 했는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편입도 포기를 냈답니다. 학교 위치는 동해시하고 제법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완전히 첩첩산중에 이렇게 나홀로 대학을 지어놨는데 이 대학이 쉽게 팔리지가 않습니다. 대학부지로 돼있어가지고 이거를 인수하려는 사람도 없고 아직까지 이렇게 폐건물로 남아있습니다. 학교가 문 닫기 직전에는 역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신입생 충원률이 20%밖에 안되가지고 총장하고 교직원 5명을 학생으로 등록하는 역기적인 일까지 벌어진 곳입니다. 막판에는 충원률까지 조작해서 정부재정지원금 받으려고 발악을 했습니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총 3관왕을 석권을 했습니다. 웬만해서는 3관왕까지는 하기가 힘들겁니다. 총장이 얼마나 해먹고 학교가 완전히 망가졌으면 이렇게 상관왕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중국에 투자 많이 한 STX그룹 3조원을 투입해서 대련조선소를 지었는데 이제 망하고 나서 중국회사가 3300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완전히 10분의 1의 가격에 가져간 겁니다. 이 비리총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항소심 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수백억이나 되는 돈을 빼돌리고 고작 징역 2년 6개월, 네 이 정도면 감방살이 할만하겠습니다. 대학총장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학교 돈 빼먹고 사기를 치는데 우리나라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학교 돈을 빼먹는 사학비리총장들은 종신형으로 엄벌을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1벌 100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돈 빼먹는 사학비리총장 학교 girls qualify taxes